김치, 홈메드 김치 직접 만든 김치예요 맛있겠다 양배추로 만든 김치 참깨를 뿌려가지고 왔어요 참깨 참깨도 뿌리고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고 현지 젓갈 사용해서 만든 김치 한 달 정도 숙성된 김치 맛있겠다 같이 먹어볼게요 홈메드 김치 홈메드 김치 음 역시 기쁜 맛이다 수청되어서 참깨 참깨 분나 그리우면 잠시만요 그되는 형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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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라이스 라이스 is very nice 여기 치킨 라이스에 이렇게 하는 밥이 많은데 밥 자체밥 이 닭 삶은 국물에도 삶아서 진짜 맛있다